아, 이거는 맛있겠다.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어. 튀김즙은 꼭 둬야 돼. 먹고 싶은 만큼 담아서 드리면 튀겨주시거든요. 이거랑? 오뎅 튀겨도 맛있겠다. 오뎅. 진짜 맛있어. 좋다, 이거 좋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작아? 아니, 우리 다른 것도 먹자. 다른 것도 먹어야 돼. 아직 밤은 길어요. 꼬치다. 꼬치, 꼬치다. 꼬치 먹어야 되는데. 구워라, 언니. 나 그거 줬다, 예쁘다. 어지분도 너무 맛있겠다. 어, 저건 뭔가요? 여기 곱창 곱수다. 92,000원이야. 이거 어디 가서 먹자. 제 친구가 잘만 가면 꼭 먹어보라고 해서 시켜보니까. 김선호 씨네랑 그리스 타기 시켰네요. 완성. 와우. 자,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그 전에. 그 전에. 주인공이 빠질 수 없죠. 다이언벨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파클링 워터입니다. 역시 푸드파이터시네요. 마시다가 잠 들었어요. 뭐하세요? 병 속에서 누가 자꾸 저를 불러요. 누구까지 말아달래. 아, 우리 채윤 씨 참 마음에 드네. 아유. 사실은 아까 이거 다른 사람이 튀겨가길래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뭐야, 이거? 어묵을 튀긴 거 같아. 어묵 튀김. 대만 음식 맛있어. 맛있다. 그래서. 어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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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얘기해 또 눈으로.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약간 쫀득한 느낌? 겉은 바삭하고. 겉은 바삭하고. 안에가 쫀득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쫄깃쫄깃해. 약간 찹쌀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치킨도 맛있다. 치킨 맛있어요? 아, 치킨은. 아, 뭐. 어때요? 대만 친음님도 괜찮나요? 친음님도 괜찮나요? 친음님도 질리더라고요. 어딜 가나. 너무 맛있어. 이거는 지금 맥주 5병 가게야. 맥주 5병 가게야.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개 튀김을 안 먹어봤는데. 개는 사실 실패가 있을 수 없어. 왜, 왜? 너무 맛있어. 아, 이거잖아. 우와. 이야. 이야.